안녕하세요 또 A&P 강의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오늘은 또 강의도 많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목이 많이 아파요 조금 쉰 소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는 즐겁게 해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스칼의 법칙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104.17 psi 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파스칼의 법칙은 힘, 압력, 면적 이 세 가지 변수로 이루어질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force equal pressure time area 이렇게 되죠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다 이렇게 파스칼의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In this formula 이 공식에 의해서 The force is in units of pounds The pressure is in pounds per square inch And the area is square inches And the area is square inches 이 공식에서 Forth 는 파운드 단위고 Pressure 는 pounds per square inch psi이고 Area 면적은 square inch 제곱인치의 단위다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We have two additional formulas as follows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다른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옮긴 거죠 옮겨서 변형을 해보면 Pressure를 구하는 공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즉 a로 이어 면적을 구하는 공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ssure 는 가해진 압력을 면적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자 It is an easy and convenient way to remember the formulas for Pascal's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s with the triangle shown in figure 3-42 자 파스칼의 법칙을 표현하는 이 공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림 3-42와 같이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힘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서 힘을 위에다가 쓰고 면적 압력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갔네 아이고 다시 조금 더 올릴게요 네 됐습니다 If the variable we want to solve for is covered up The position of the remaining two variables shows the proper math relationship 만약에 하나의 변수를 우리가 찾기를 원할 때 그걸 covered up 가리게 되면 남은 두 변수의 위치는 적절한 수학적 관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 A area 면적이죠 Is covered up 만약에 A를 가리면 What remain is of F on the top And the P on the bottom Meaning force divided by pressure 자 남은 A를 가리게 되면 남은 F가 위에 있고 P가 아래 있게 되죠 구조상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F를 P로 나누면 A가 된다 이 소리죠 자 다시 올라가서 위에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A를 가리면 P분의 F가 된다 이 소리죠 A는 P분의 F다 거꾸로 그럼 P는 A분의 F다 F는 AP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은 게 F는 AP A는 P분의 F P는 A분의 F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아주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쉽고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하나만 하고 있으면 되죠 아무튼 다음으로 이어서 보시면 The simple hydraulic system in figure 3-43 has a 5lb force acting on a piston with a half square inch surface area 간단한 hydraulic system을 그림 3-43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면적이 면적이 2분의 1제곱인치인 피스톤에 5lb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아래 그림에 있죠 좀 있다가 바로 아래 여기 있죠 여기 2분의 1제곱인치 2분의 1제곱인치 면적의 피스톤에 5lb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Based on Pascal's law Pascal의 법칙에 따라 The pressure in the system would be equal to the force applied divided by the area of the piston or 10psi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압력은 Pressure죠 Pressure는 위에서 설명했었죠 P는 뭐다? 기억이 나시나요? 뭐로 나눠? P는 다시 P는 F를 A로 나누면 되죠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Pressure in the system은 Force 그 피스톤에 가해진 힘을 By the area of the piston 피스톤의 면적으로 나누어서 나눈 것과 같다 즉 그게 cpsi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5lb의 힘으로 가했기 때문에 5lb 나누기 2분의 1 여기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cpsi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이 만들어내는 압력은 cpsi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s shown in figure 3-43 The pressure is 10psi Is present everywhere in the fluid 그림 3-4에서 보여지는 이 피스톤이 만들어내는 cpsi 라는 압력은 유체 전체에서 고르게 작용을 한다 The hydraulic system in figure 3-44 Is a little more complex than the one in figure 3-43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3-44 그림에 나오는 hydraulic system은 지금 보여드렸던 3-43의 이 시스템에 비해서 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3-44가 뭔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위에서는 피스톤 하나 하나만 가지고 주사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쭉 누르게 되면 cpsi가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는 그런 형식에 보여졌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피스톤은 눌러서 이쪽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조금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예로 보여드리고 있죠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이고 그렇게 됐을 때 In figure 3-44 The input force of 5lb is acting on a half square inch piston 똑같이 3-44의 그림에서도 2분의 1 제곱인치 넓이의 피스톤에 5lb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힘은 creating a pressure of 10psi 역시나 10psi 라는 힘을 프레셔를 만들고 있죠 The input cylinder and piston is connected to second cylinder which contains a 5 square inch piston 자 input cylinder 즉 입력이 입력되는 힘을 전달받는 실린더와 세컨 실린더 두 번째 실린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피스톤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실린더에는 피스톤이 면적이 달라요 5 제곱인치의 피스톤이죠 다시 그림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확대를 좀 더 해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것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half square inch의 피스톤이 input cylinder 였고 이 output cylinder의 피스톤은 5 제곱인치 면적이 5 제곱인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The pressure of 10psi created 20psi 라는 압력은 created 만들어 냅니다 뭘 만들어 내느냐 input piston 다시 input input piston pushes on the piston in second cylinder 두 번째 실린더 피스톤에 cpsi 라는 힘을 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실린더는 creating an output force of 50 pounds 50 파운드의 힘으로 또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자 5 파운드의 힘으로 half square inch의 피스톤을 눌러서 cpsi 를 만들었죠 cpsi가 똑같이 여기에도 cpsi가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더 넓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cpsi 곱하기 5 square inch 를 해서 50 파운드의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5 파운드의 힘으로 50 파운드의 힘을 만들어낸 거죠 10배의 힘의 증폭이 생긴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more often than not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에 the purpose of hydraulic system is to generate a large output force with the input force being much less 대부분의 경우 hydraulic 시스템은 그 hydraulic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아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기 위함이죠 가장 흔한 예로 브레이크 시스템 지금 위에 그림 같은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과 거의 같은데 이게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고 여기는 바퀴를 잡는 패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발로 브레이크 패드를 밟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게 마스터 실린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바퀴에서 제동을 하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잡는 패드가 바로 이 피스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아무튼 발로 까딱까딱 밟는 작은 힘으로 고속으로 달린 자동차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일 많이 쓰죠 실제로 인 피규어 3-44 or the input force is 5 파운드 and the output force is 50 파운드 or 10 times greater. 그림 3 다시 44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input 즉 입력된 힘이 5 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출력되는 힘은 50 파운드다 또는 10배 커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put force and the input force as discussed earlier in this chapter is known as mechanical advantage. 자 출력되는 힘과 입력되는 힘 간의 이 관계를 본 챕터 즉 이 장애 초기에서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이를 mechanical advantage 즉 기계적 이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mechanical advantage in figure 3-44 would be 50 divided by 5 or 10. 이 그림 3 다시 44에서 보여지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기계적 이득은 50을 5로 나눈 값 즉 10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공식은 이러한 기계적 이득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chanical advantage는 출력되는 힘을 입력되는 힘으로 나누거나 출력되는 거리를 입력되는 거리로 나누면 계산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게 어려울 것은 없는데 자칫 놓치고 지나가거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